이리 또 치고, 이리 또 치고, 이리 또 치고! 범계를 해, 범계를! 뭐? 뭐야, 자꾸 가... 저걸... 저쪽... 엄청 무겁더라고요 많이 못 깼는데? 아니 어떻게 또 뱉은 발 지켜보겠다고. 이런 이런. 아니면 아 야 누우면 되겠다. 누우면 되겠다. 여기 이 사이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숙이구만 저거. 저희 집 장난 아니죠 형님. 얼마 안 남았으세요. 그냥 나는 텐트에서 자. 세운 줄 알았어.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소송. 상어 아니야? 상어 저거. 너무 싼다. 해산물은 실패가 없지. 되게 푸짐하게 나온다. 양이 엄청 많네.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여기다가. 너무 커. 살 봐. 진짜 크다. 생선이. 맛있겠다. 고기가 너무 많네. 고기. 카레 먹을만 해요 형님? 카레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시현이 형님이 먹을 수 있으면 나도 먹었어. 그럼. 완전 시티보이에요 저. 둘이 좀 입맛이 비슷하네. 둘이 좀 입맛이 비슷하네. 둘이 좀 입맛이 비슷하네. 어메. 야야야야. 어메. 그때 번개 쳤던 기아님 쫓아온 거 아니야? 번개 친다. 내일 누구 하나 번개. 큰일 났네. 조심해야 된다. 내일도 이러면 큰일 났네 진짜. 사회 번개 페스티벌도 열렸네. 아니지 오히려 재밌을 거 같아. 나 비하면 좋을 거 같아. 차라리 더운 것보다 비 맞으면서 자는 게 낫겠다. 비 오면 또 비 오는 대로. 벼락 맞으면 벼락 맞는 대로. 벼락은 좀 무서운데 형님. 아니 저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어요. 벼락 맞고 살아난 남자. 몇 천만 분의 일. 바퀴벌레도 못 잡았어. 너 곤충 무서워해? 아니 왜 바퀴벌레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고 싫어하는 거 같아. 막 소름도 닿아요. 아 좋다. 나는 이 분위기가 휘날레를 장식하러 가는 느낌이야. 뭔가 끝판왕으로 달려가는 느낌. 많은 전투를 왔지. 끓어오른다 또 기아님 형. 난 자꾸 번개가 치니까 나를 부르는 거 같더라. 내일 힘들 것 같은데 조금 기대는데. 사람 이상해진 것 같아. 내려놓은 거죠 형님도. 확실히 사람이 마음먹게 달렸다고. 사람도 적응이 동물이에요 형님. 많이 닮아갔네요 형님. 왜왜왜. 통계. 무서워? 다 벗고 해변 한번 달려보고 싶어. 다 벗고. 괜찮다. 나는 솔직히 한번 해보고 싶어. 비가 왔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 있는 걸로 약간 움집을 지어서. 움집? 모래사장으로? 이런 걸로 이런 걸로. 나뭇가지랑 뭐 이런. 해보자. 야 그럼 차라리 텐트 치지 말고 움집을 지을까? 움집을 짓는다고? 각자 개인집을 짓는 거죠. 도착해서. 딱 자기 잘 곳을 딱 확 해가지고. 나는 좋다. 난 찬성. 지금부터 집을 짓자. 괜찮은 거야? 그리고 텐트. 술 한 번 잤잖아. 의미 없어 이제. 그러면은. 집 집시다. 일단 초심으로 돌아가시죠. 좋다 야.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나는 찬성. 이상해지고 있어. 그럼 내일 도끼 같은 것도 좀 사고. 도끼야. 맞아 진심이에요. 마지막 이제. 지금 내일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차마 여기서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못 하겠어. 안 되면은. 저는 어떻게든 밖에서 살게요. 미쳤다. 미친 계획 좋다. 미친 계획. 선언하겠습니다. 내일 텐트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그 상황이 와도. 천둥범계가 와도. 야 좋은 자산다. 전합니다. 우리 동굴을 찾아보자. 동굴이든 나무 위에 매달려자든. 쓸데없이 겨울이였다. 내가 모래를 덮고 잘 지은 정. 텐트 따위에게 의지하지 않겠어. 땅굴을 파서. 눈빛받아. 마지막 내일 밤을 가요. 자. 내일 무사히 살아오자. 간접적으로 벼락을 맞았네. 난 샤워 좀 하고 올게요. 빗물로 샤워하려 하는데. 여기서. 야 너 옷 없잖아. 옷 말리면 돼. 어떻게 말려요. 어떻게 말려. 내일 아침 7시인데. 아니 사실 나 계속. 번개 칠 때 가고 싶더라고. 절로. 번개한테? 이미 홀렸어. 번개에 홀렸어 지금. 살짝 홀렸어. 감기 걸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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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더 전화. 야 와봐 와봐. 잠깐만 나 기하님이랑 같이 자야 되네. 야 와봐 와봐. 아니 와봐가 아니라. 하하하하하하. 나도 너무 해보고 싶다. 하하하하. 저도 온 마이크 하게 했는데 옷이 없어. 와 비가 진짜 세게 오는구나. 아. 아 너무 시원하다. 하하하하. 파이어. 우아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번개 친다. 그거 온다. 왜 이렇게 시원해. 하하하하. 이야. 범계 혼자 슬기다가 이제 불면들이 생깁니다 뭐 달아가? 범계야! 터라! 범계야 터라! 너무 이만큼은 왔으면 좋겠다 이 기분은 느껴본 사람만 알아 이 해방감 막 그냥 근데 천둥번개 치니까 더 낭만 있네 최고다 진짜 낭만 있다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날 거야 감천과 환희 형님 와 청춘드라마네 그런 경험은 살면서 손에 꼽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 나였다면 분명하지 않았겠지만 이분들이랑 하나가 돼가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흡수된다 오늘 하루 이 찝찝한 기분이 다 날라가는구나 그냥 허벅 갈까요? 오늘 막 짐도 안 오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싹 씻을 수 있었구나 와우 와 저 정도는 맞을 법한데 저 정도는 맞을 법한데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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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러다 보네. 야, 이 skincare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야, 제대로인데, 제대로. 이야, 모자이크 위치 좋다. 내가, 내가 특이 해줄 비주얼 담당이야. 프로그램 안에 남겨. 야, 근데坦 이유가 오는데 여기가非常好 나는데. 그런데 Beide》 되게 비주얼이더라. 다들 약간 헷갓나겠어, 다들. 네. 좋아한다. 저 다리는 더 이상해요. 어디 간 거야? 이거 완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번개발, 번개발. 저기. 저 형도 저 범대 맞은 건데. 우식, 우식. 비털이 형 8%만 나오겠어요. 역시 대상 발사. 시청률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우제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기우제? 빨리 스타 빠이발바이바바. 빡기 벙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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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빡기 벙개 신. 벙개 신. 야... 정신 신속. 정신 신속.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시청률 시청률 시청률. 시청률 시청률. 벙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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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개. 우아악 맞다! 맞다. 신단어 맞았어. 아이샤아! 아이샤아! 프로그램 좀 탈퇴해주세요! 하늘도 지금 감동했어요 저 들어주시네 시청률이라도 탈퇴해주세요! 하늘도 감동받았습니다 방금 알겠다고 하셨어 폭포 전달 범계인 씨를 지금 3번 만났거든요 오늘 딱 마지막에 딱 밥을 주시네 7번에 한 이유가 있었네 기도를 적이셨어요 바로 오셨으니까 내일 솔직히 비 왔으면 좋겠냐 내일요? 이 상태면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내일 진짜 집을 짓는 거다? 진짜 지워야죠 근데 갑시다! 집 지웁시다 안 되면 나무 밑에 틀어도 자는 되지 구겨져가지고 잘 될 거예요 범계신이 오셨어 무조건 저는 텐트 밖에서 자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지워보자 쓸만한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사실 저는 너무너무 지워보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걸 진짜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그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저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나도 언젠가 표류를 하게 된다면 움집을 짓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고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가 무인도는 아니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거 자꾸 어디서 까치 집듯이 까치 집듯이 자꾸 주워와 대단하다 얘 오 이런 희귀 채미 오 와 저거 밑에 깔아야 되거든 뭐 뭐야 자꾸 저거 이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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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무겁더라고 많이 먹겠는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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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또 뱉은 발 지켜보겠다고 으아 야 동네 쓰레기 안 무거워 이거 야 몇 킬로야 이거 안 무거워? 아 저번에 했던 것 봐 더 무거워 훨씬 크네 한 50초 이게 아 위치를 좀 여기 바람이 들어오니까 응 여기를 좀 막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긴 나무를 꽂는 거예요 꽂아서 착 저기 긴 나무 있었잖아요 어 그거를 여기에 꽂으면 제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어 천재인가 봐 어 뭐야 이거 임시광편이 이렇게 아니 벌써 집 토대가 완성돼 버렸어 뭐야 이게 저 정도면 됐지 뭘 얼마나 그래 형님 어? 지붕물 발견했어요 지붕이 어디 있어요? 야 뭐 지붕이 어디 있어요? 야 지붕이 어디 있어요? 야 저거 뭐야 저거 번개 맞은 거 맞네 번개 맞았나 번개 맞았어 이게 이제 바람을 막아주면 돼 어 이런 이런 아니면 아 여기 누우면 되겠다 야 동네 주민들은 좋아했겠다 쓰레기 다 모아놔가지고 한 번에 치우기 쉽게 아 여기 누우면 되겠다 여기 이 사이로 이게 뭔가 이상한 거 같아 이게 뭔 의미야 아 그냥 노숙이구만 저거 저희 집 장난 아니죠 형님 아직 더 남았어요 형님 빨리 해야 돼요 어 얼마 안 남았으세요? 그냥 나는 텐트에 자고 그냥 바람 막아준다고 하는데 위에가 뚫렸잖아요 힘은 좋아요 그 친구가 건축학적인 그런 디자인이나 어떤 모양에 대한 그런 감은 전혀 없습니다 하드웨어는 좋은데 체력으로 모든 걸 커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왜냐면 얘 내가 보니까 무조건 밖에서 자겠더라고 뭐 하고 계십니까 형님? 백세야 이거 어때? 기둥 하나 둘 해서 이렇게 슬레이트 위에 치는 거 슬레이트 여기 하나 받고 어? 어? 뭐야? 나는 여기서 안 잘 건데 그래도 백세는 자야 될 거 아니야 도와주는 거지 어떤 지금 구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 개 약간 높이 맞힌다 이걸 이렇게 쌓으면 어때? 네 개 높이 맞히고 지붕을 얹자고요 응 밸런스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 보입 뭐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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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격발을 하면 어떡해. 왜 부서지는 거야, 저거. 깨부셨어. 어, 뭐야? 저기 뭐야, 문막이야? 어서 오세요. 다 했어요? 빌려왔어. 텐트가 하나가 작아. 덱스 지금 저 집 찍고 있어. 창 파고 있었잖아. 덱스야. 네? 괜찮아? 이거 엎어지면 코 깨져요. 저게 뭐야? 집이 맞아요, 근데? 자, 저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저기요. 관심이 없어, 다들. 저의 집이 완성되었거든요. 좋네. 아니야, 리액션 잘해줘야 돼. 할 말이 없더라고, 저거 보고. 와, 그림이다. 그렇게? 거의 우덤이야, 이거. 내 집 마련이 좋다. 와, 저게 저렇게 바뀌었다고? 0.5평인데, 지금. 그러네, 확실히 공간 활용이 좋네요. 수납 공간도 좀 있고, 제법. 수납 공간도 좀 있고, 제법. 첫 자가, 저 첫 자가. 백스야, 축하주 한 잔 해. 웰컴 드링크. 샤띠, 샤띠, 샤띠. 샤띠, 샤띠. 기분 좋아졌어? 어, 야, 난 잔다. 어? 야, 난 자요. 어? 잔다고. 하지만 후회는 없어. 세상에 여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되게 시끄럽네. 너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지금? 나도. 마지막, 마지막, 정말 특일주스러운 엔딩이라서 지금. 재밌더라고 근데 저기 정말 세계에서 끝까지 이대로 잘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 괜찮지 아니 번개 맞았어 100% 맞았어 Very dangerous 제작신분들이 오셨어 이제 저기 다 철수하래요 올라오래요 그딴 연약한 소리를 하다니 아니 하루 종일 이 상태를 있을 수 있어 아 미친놈아 야 이 미친놈아 아니야 잠꽃에 잠꽃에 정신은 있었어